작별이 너무 빠른 거 아니야? 작별이 안전벨트 쌓여 스팀 손이 나면 작별이 좀 빠른데? 지금 100% 신호명 가도 이럴 거야 여보 안녕 어 자 아 여보세요 저는 박지성입니다 기상미션 모닝골을 시작 아침부터 정말 너무 시켜줬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네 너무 잘گ진 너무 잘생겨나 너무 잘생겨나 또 한 잔 아 아 아 아 아 아 2 아 아 으 으 으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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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밖에 갔으니까 일어나면 갈거 벽에 갔어요? 일어내세요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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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네 방에서 30개 조회 된거 아니에요? 진짜 어떻게 잘했는데요? 대박이다 와 진짜 대박이다 헬헬이다 헬 잘 잤어? 오빠 이거 안 끼고 그냥 한다고요? 안 잔치고 하지마 안 잔치고 하지마 너가 안 잔치고 해 나 헬멧 어디 갔지? 아니 아무리 피곤했다고 했지 저거 미래가 어떻게 나갔지 선생님 저기 그냥도 아니고 저거 지금 다 빠진 거 아냐 저기 좀 뭐 정말 쟤는 대단하다 안 일어나 자기도라 나도 나도 근데 지효는 너무 촬영을 하나만 잠을 자서 재우는 게 나 나중에 2일 납니다 야 오늘 진짜 잘 지면은